그런데 그거는 이제 2차 3차 효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1차 효과만 눈에 들어오니까 좀 안타까운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벌써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60%를 지방인재를 뽑으라 이렇게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지방의과대학의 지역인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벌써 이제 아파트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을 쓴 거죠. 표를 가진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그런 대부분 환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벌써 공대를 이탈하고 또 재수를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돼 가지고 그동안 입시 피라미드 정점을 지켜왔던 전국의대의 모집 공교가 내년에 대폭 커지면서 대학 입시의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종이 이제 의사니까 다음에 의사가 과잉 공급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고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메디컬 고시라는 것이 또 이제 챙겨난 거죠. 그래서 인재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후폭풍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윤정부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이번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만큼 이들 대학의 내신 수능 합격성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지역인지의 전형 선발비용이 60%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신 합격성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비수도권 의뢰 합격성 하락이 전망되면서 이것을 노린 상위권 공대 반수 등 재수생 삼수생의 유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제도라는 것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변경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에 관련되신 분들이 아무리 이런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이번에 보시다시피 한국은 역시 관우위사회니까 본인들이 결정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소개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같은 데서도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뭐 그것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 남긴 그 유일한 치적이라면 치적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이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2천 명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한 1,500명이 빠지는 거죠. 국내 이공계 대학에 쓰나미키 충격이 올 것이다. 이게 이제 2월 6일 기사입니다. 2월 6일 기사니까 충분히 예상된 길로 가는 거죠. 이득환 아마 서강대학교 하학공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실 겁니다. 서울대 정원이 3천 명인데 2천 명이면 서울대 이공계 전체와 막먹는 규모고 이공계의 실질적인 인원은 1,795명입니다. 수준 높은 학생들이 의대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은 현재 4대 과학기술의 입학 정원을 모두 합쳐도 2천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자리라는 것이 부분 균형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균형을 추구할 것인지 부분을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볼 것인지 문제인데 아무튼 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은 한국과의 전체의 여러분들 인력 배분이라는 그런 관점보다도 의로 문제에 국한해서 결국은 모든 인재를 배분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이 여러분들 앞으로 겪게 될 그런 이공계 인력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죠. 그런 문제가 문제가 아주 제가 볼 때는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벌써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4대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를 다니다가 그만둔 인연이 5년간 1,105명인데 대부분 의과대학을 진행했는데 이제 훨씬 더 그 현상이 심해지고 저희들이 자주 소개하는 김정호 카이스트의 전자공학과 교수님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이공계 대학들은 10년 되는 전부 외국인 학생들밖에 뽑지 못하게 될 것이고 30년 후에는 산업인력과 연구인력이 사라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되면 좀 긴 시각을 갖고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좀 설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장 내수형 인재 의사들에게 전 의료 문제 전부 다 여러분들 인력이 배분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그것에 호응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살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짧고 생각이 좁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의 크기와 길이만큼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개인을 합을 하게 되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회도 그냥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와 길이만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공계 인력들의 엑소더스 특히 이공계는 우수한 인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그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시간을 두고 크게 비용을 치를 건데 어떻게 보면 참이 보면 이제 어떻게 이게 안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계실 때는 또 탈원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렇게 무당 같은 여러분들 정책을 가지고 경제 생태계하고 그다음에 막강한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퇴락시켰는데 이제 윤 대통령은 그냥 인재를 그냥 전부 올인하듯이 내수형 분야인 의사 분야에 다 몰아붙이는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나라 이제 이 인재를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확보할 것인지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쪽으로 어떻게 좀 되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딱한데 뭐 칼자를 쥐고 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의대 입학 정원이 스카이 20 계열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겁니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